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리중국어 김성혁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하게 외사 지금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당당하게 서울에서 합격하신 합격자분을 모시고 오늘 좀 인터뷰를 간단하게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청 외사 부분에 합격한 윤해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축하드리고요 축하 정말 많이 받으셨을 텐데 다시 한 번 또 축하드리고 저도 처음에 축하드렸지만 또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리고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실래요 중국어는 어떻게 공부하시게 됐어요 제가 15살 때 처음 중국에 가게 됐는데 당시에는 제가 승무원이 되고 싶어서 제2외국어를 배운 게 좋다는 생각에 이제 묘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자라지 않아서 아 이곳을 바로 승무원을 포기를 하고 그냥 돌아와서 중국어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가 외사라는 걸 알게 돼서 그 이후로 계속 꾸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2017년도 부터였고요 거의 5년 만에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하시면서 정말 많이 힘드셨겠는데 이렇게 합격할 때까지 5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셨고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여셨는지 이제 이거 아마 영상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은 나도 한 번 돼봐야겠다 라고 해서 아마 우리 혜원 씨 후배로 들어오실 분들이 그런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준비를 하실 텐데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시험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지잖아요 처음 봐보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1차부터 쭉쭉쭉쭉 되는데 1차 시험 같은 게 저희 학원에서 준비해 드릴 수 있는 게 1차 시험 번역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번역 시험 어떠셨나요? 다섯 번이나 보셨겠네요 그러면 다섯 번도 봤고 그 중간에 2019년에는 추가 채용이 이례적으로 있어서 한 번 더 봤었는데 되게 이제 와장창 떨어졌고 성협잼이랑 이제 공부하면서는 시험 유형으로 숙제를 주시고 그리고 매일 숙제에 대한 피드백을 따로 개개인별로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저는 중국어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외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나오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 보신 분들이 저도 여기서 시험은 이제 나온 것들은 다 보고 알고 분석하고 준비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이 많이 보셨으니까 시험 형태나 이런 것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시험 형태는 보통 일반적으로 중, 한 번역 두 문제, 한중 번역 두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가끔씩 이게 한중 번역이 위에 올라가 있을 때가 있고 중한 번역이 밑에 있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에도 당황하지 말고 본인의 실력대로 푸시면 되는데 저는 항상 뭔가 위에 있는 중한이든 한중이든 위에 먼저 있는 시험이 시험에서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제가 5년 동안 공부하는 것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역하고 번역할 때 어떤 뭐 좀 주의해야 될 거나 뭐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번역할 때는 아무래도 정확한 단어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알바 저희가 평소에 말할 때도 알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아르바이트라고 풀 수 있는 그런 센스, 능력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확한 어휘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번역에서 뭐든 다 원칙이겠지만 그거를 그냥 한국어를 읽어봤을 때 좀 약간 격조 있게 격이 좀 맞춰서 거기에 제대로 된 정확한 언어를 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차 시험 유형들을 봐보면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좀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좀 이렇게 별도로 또 공부를 해야 한다면 또 어떤 걸 좀 더 많이 보는 게 더 좋을까요? 1차 같은 부분은 정말 그 지문의 분야에 제한이 없다고 해야 되나? 정말 광범위해서 성형님이 저는 준비해 주는 문장은 정말 여러 개로 의학이면 의학, 수필이면 수필, 신문이면 신문, 사설이면 사설 이렇게 따로따로 다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일단 수업은 무조건 참석을 하고 한 번도 빠진 적은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따로 빵방심 안에 들어가서 제가 따로 기사를 찾아보고 거기서 랑주를 하거나 필사를 하거나 했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읽고 필사도 해보고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마 2차 시험에서 회화 시험 대비하는 데도 아마 도움이 크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가 합격하고도 1차 정도 합격하시면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2차 시험에서도 의외로 또 탈락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 봐도 저희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2차 시험으로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2차는 제가 항상 2017년하고 2018년에 핑계를 지켰는데 회화에서 사라졌어서 되게 약간 벽이 있다고 해야 되나? 두렵고 무섭고 하는 시험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엔 제일 중요한 건 미리 답을 준비해놓고 그 답에 대한 피드백을 쌤한테 한 번 받고 그리고 나서 저는 그대로 외웠어요 외우는 걸 좋아해서 그냥 통째로 외워서 그 답을 돌려먹을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랑주는 정말 준비하면서 3개월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랑주를 했던 것 같아요 하기 싫은 날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런 날에는 짧은 지문을 랑구하고 한 5줄 정도 랑구하고 하고 싶은 날에는 워드 10포인트를 해가지고 한 장 정도? 그렇게 매일같이 정말 성조를 거치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아마 시험에서 이렇게 보실 때 중국어 유창한 것도 좀 중요하지만 정확한 발음하고 정확한 성조 이런 것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이제 평가를 하시고 하실 때는 중국어를 저 사람이 너무 잘해 그래도 막 성조가 다 틀리고 발음 다 막 삑삑 세우고 하면은 약간 어떤 시험들에서 모든 시험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이런 공채시험이나 어떤 사람들 뽑는 데서는 그리고 느꼈을 때 아 제가 저 친구가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울어나온다는 느낌 있잖아요 차를 딱 넣었을 때 그러니까 파워차를 했을 때 차가 울어나오는 것처럼 중국어가 좀 울어나오기를 좀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울어나기 위해서는 타고난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항상 우리는 연습을 해서 정말 적절한 온도 적절한 물의 온도나 양 이런 것들을 항상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평소에 이렇게 훈련해 주는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훈련하셨기 때문에 좀 더 더 쉽게 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돼요 2차에 이번에 2차에서는 어떤 거 질문했었어요? 질문은 요번에 자기소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만큼 제가 오래 준비했는데 왜 꼭 경찰이어야 되는지 궁금하셨고 그리고 또 오랜 기간 어떻게 공부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취미랑 외사 경찰에 필요한 덕목이랑 중국인 친구가 있는데 제가 대사관 업무를 대신 처리해달라고 했을 때 이런 개인적인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리고 다문화 과정에 있는 문제 중도 입국 학생에 대한 문제 이 정도 저는 되게 무난한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자기소개에서 한 개인의 가치관하고 그리고 직업관 그리고 어떤 인생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얼만큼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경찰로서의 어떤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것들에 좀 생각도 한국어로도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겠지만 와 이걸 중국어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 문제를 뽑아놓고 잘 준비하는 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회화에 약하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되었고 결국에는 회화에서 준비한 질문들이 또 최종 면접 한국어 면접에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꿀팁이네요 좋네요 그래서 미리미리 회화 준비하면서 나중에 4차 최종 면접에서도 비슷한 얘기 이게 한국어로 질문이 되긴 하지만 생각을 많이 해놨을수록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답변들도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에서 우러나온 것처럼 결국 찻잎은 자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 거를 항상 우려내보고 좋은 맛을 찾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3차 체력시험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어떠셨어요? 체력시험은? 저는 체력 하나는 딱 자신 있었는데 오래 준비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아직 현재도 배에 복근이 있을 정도로 오 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팔굽혀펴기도 정말 하나도 못 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는 그냥 거뜬하게 만점 찍고도 시간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었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 그냥 노량진 쪽으로 이동하셔서 체력학원을 다니시는 게 센서 같은 것도 많이 측정해 볼 수 있고 그래도 일반 친구들도 만나면 나중에 가차 면접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같이 하면서 그리고 또 그냥 외사도 가끔씩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서 저는 그런 방향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체력시험을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좀 체력을 올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쵸? 이게 절대 단기간에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부산 같은 것도 올 수 있는 이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즌을 9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시험이 3, 4월 정도에 있으니까 전년 9월부터 천천히 체력을 끌어 올리는 것이 부상도 당하지 않고 그리고 좀 제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다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하거나 아니더라도 미리미리 좀 운동을 통해서 자기 체력을 좀 끌어 올리고 천천히 준비하는 게 천천히 달아 올려서 끝에 시험 됐을 때 딱 포텐 터뜨릴 수 있도록 자기가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체력시험에서 가장 힘든 건 어떤 거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쵸? 저는 악력이 안 느는 게 가장 힘들었고 그거 늘리는 게 여성분들한테는 악력 점수가 높은 게 가장 큰 점수 차례 걸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게 아무것도 조정을 하지 못하게 해서 윗몸 위로 뛰기 같은 경우에는 발판을 원래 저의 발목 사이트에 맞게 조정하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건드리지 말아라 해서 되게 발가락만 끼고 해서 정말 그 중간에 빠지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래서 저도 중간에 한 번 빠지긴 했는데 그냥 점수 부여잡고 안 돼 하면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다 했어요 이게 빠지든 말든 무조건 난 해야 되겠다 파울을 주면 파울을 받는 거지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또 은근히 많이 탈락하시는 분들이 4차 최종 면접에서 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만 잘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면접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학생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4차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공제 친구들과 스터디를 돌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피드백은 물론 주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플러스 해가지고 피드백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친구분들이 그랬는데 그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는 작년에 그래도 면접은 나름 잘 보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점수가 낮았는지 떨어졌었고 올해가 된 경우에는 일반 친구들도 다 5월에 이미 시즌이 끝나서 학교에 들어갔던 상태라서 스터디가 불가능해가지고 학원에 결국엔 다니게 됐는데 결국에는 학원 선생님과의 합이 잘 맞아서 제가 원하는 답변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중국어 회화 했던 것도 여기 4차 면접에 잘 녹아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백 가지 질문을 다 대답을 한 번씩은 다 해가면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 10시까지는 계속 스터디를 돌리고 말하는 연습하고 고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어지면서 원래는 이건 내 생각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고 약간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했나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어떤 자기 신념처럼 되고 그래서 약간 세뇌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접들을 좀 봐봐 보면 그래서 자기를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찰나의 순간 좀 짧은 순간에 자기를 응축해서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반복적인 훈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4차 면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뭐였어요?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합격 수비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실제로 받았을 때 약간 당황스러웠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나요? 준비를 워낙 잘해서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 오 이거 뭐야? 약간 당황스러웠던 거 제가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네가 만약에 외사 경찰이 되면 어떻게 보고서를 쓸래? 라고 해서 당황을 했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보고서를 쓸래 해서 타 언어를 하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내용의 보고서를 쓸 건데 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점심에 퍼트 차리고 잘 대답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산점 준비잖아요 그렇죠? 가산점이 있으니까 그 전에 쓰기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산점 다 차곡차곡 챙기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산점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원래 워드랑 실용글 쓰기로 6점을 채워놓은 상태였었는데 실용글 쓰기가 갑자기 만료가 되면서 제가 정신을 못 차려서 실용글 쓰기를 바로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가서 70만 원을 주고 1점 대형 면허를 급하게 1주일 만에다 체력시험 전에 따가지고 또 가산점 5점은 무조건 채워갔습니다 이게 가산점 1, 2점으로 정말 이 공무원 시험은 0.1점 차이로 장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무조건 채워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항상 다 채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이게 가장 기본인데도 놓치시는 부분들이 일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거를 생각 못 했다가 나중에 시험 볼 때 시험 접수 전에 샘, 일종 있어야 되고 그거 몰랐나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접수되는데 그날 접수한 날 전화와가지고 샘, 있어야 되고 어? 몰랐어요? 라고 하면서 저도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도 좀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항상 가산점은 미리미리 좀 기간이나 이런 유효기간들을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좋은 말씀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걸 아마 보시는 분들은 이제 준비하시고 아, 저래서 되셨구나라고 하면서 부럽다라는 생각도 갖고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엄청나게 뛰어나게 잘해서 이 자리에 온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제가 2017년부터 정말 포기하지 않고 이거 하나를 위해서 중간중간에 우려곡절이 많았지만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제가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험을 준비해본 결과 하나하나의 관문이 다 높은 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결국에 합산을 했을 때 1등이든 2등이든 그렇게 당락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신다면 언젠가는 꼭 원하는 목표에 가서 저처럼 경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가셔서 9월에 입교하셔서 4개월 정도 훈련 받으시고 또 여러 일들을 하실 텐데 또 현장에서 더 멋진 모습도 보여드리길 기대하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경찰 되셔서 한번 찾아오시면 맛있는 거라도 제가 또 대접할게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